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하게 어떤 댓글에서 전동 칫솔로 더러워진 운동화를 세척하면 잘 된다는 그런 댓글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샤오미 전동 칫솔 X5로 과연 운동화를 세척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구매한 운동화 클리너와 함께 전동 칫솔과 어떤 것이 더 잘 빨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요. 다이소에서 산 운동화 세탁용 수세미와 함께 샤오미 X5 전동 칫솔 그리고 역시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한 운동화 세정제와 함께 다루 세제를 따뜻한 물에 풀어가지고 과연 샤오미 전동 칫솔과 이 운동화 전용 수세미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닦이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에 사용할 제 운동화인데요. 얼마 전에 눈도 오고 최근에 비도 자주 오고 해서 그런지 뒷부분이나 옆부분에 이런 하얀 부분들이 많이 까매지고 오염이 됐어요. 여기 앞부분은 스웨이드 재질이기 때문에 세척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물로 좀 닦으면서 헹궈주고요. 오늘 실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 얼마나 깨끗해졌냐. 하얀 부분이 얼마나 깨끗해졌냐를 비교를 해봐서 어느 것이 잘 닦이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루 세제를 이 세숫대야에 신발 세척을 위해서 한번 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를 적당량 넣어주고요.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 넣을까요? 한 네 스푼 넣어볼게요. 이렇게 담아놨고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부어주고요. 적당량 부은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세제를 잘 풀어가지고 왼쪽 신발은 다이소에서 산 신발 세탁용 수세미를 사용할 거고요. 오른쪽 신발은 샤오미 전동 칫솔로 세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수세미로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담가주고요. 따뜻한 물을 좀 묻혀준 다음에 이 솔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세탁 세제로만 해도 충분히 잘 오염이 제거되는 것 같아서 다이소 운동화 세정제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일단 이 세탁 세제로 한번 계속 사용을 해볼게요. 벌써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여기 스웨이드 재질도 이런 세제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닦아줄게요. 바닥도 좀 닦아주고요. 바닥에 꾸정물이 장난이 아니죠? 이 오염된 거 내가 신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물에 헹궈놨다가 이따가 전동 칫솔로 한 운동화와 같이 건조대에 널어서 제습기를 사용해서 얼른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미를 사용한 방식은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전동 칫솔 방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루 세제를 4스푼 넣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미지근한 물을 부어놓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따뜻한 물을 부어서 세제를 잘 풀어준 다음에 신발을 좀 담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담가 준 것 같으니까 샤오미 전동 칫솔을 사용해서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부분에다가 세제를 좀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강도는 제일 센 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칫솔이라 이런 홈이 있는 부분에는 잘 들어가는데 면적이 넓은 곳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파인 곳은 정말 아까 수세미에 비해서는 정말 잘 들어가서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기는 칫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 세척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래된 칫솔을 사용해서 닦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동 칫솔에 그런 힘까지 들어가니까 더 깨끗하게 잘 닦이는 것 같습니다. 구정물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칫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넓은 면적의 수세미로 하는 것보다는 세탁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자주 이렇게 세제도 묻혀줘야 하고요. 좀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네요. 스테이드 제젤도 좀 해주고요. 오! 구정물이 아주... 오! 보이시나요? 바닥에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 치아의 모양과 비슷하니까 더 닦기가 편하네요. 양치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닦아주니까 재밌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전동 칫솔로 사용한 후에 소정물을 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히 많이 더러운 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도 오염원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세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를 좀 제거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물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수건 하나를 깔아놓고 제습기를 통해서 두세 시간 정도 말려가지고 수세미와 전동 칫솔 중에 어느 게 더 깨끗하게 잘 닦였는지 한번 다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에서 두 시간여 동안 신발을 말려봤는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수세미와 전동 칫솔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발을 더 깨끗하게 닦아줬을까요? 우선 앞부분에 스웨이드 부분부터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이 수세미로 세척한 신발이고 오른쪽이 샤오미 전동 칫솔로 세척한 신발인데요. 스웨이드 부분에 오염물이라든지 때 같은 게 샤오미 전동 칫솔이 훨씬 깨끗하게 잘 닦였습니다. 이 스웨이드 부분에서는 두 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을 보시겠는데요. 이 부분이 함물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때가 낀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요. 틈새가 있는 부분에서는 샤오미 전동 칫솔을 이용한 세척 방법이 더 깨끗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틈새까지도 청소가 잘 됐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수세미를 이용해서 청소한 방식이고요. 이게 샤오미 전동 칫솔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더 깨끗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자무늬가 있는 곳에서도 확연하게 이런 사이사이의 때까지 전동 칫솔이 더 깨끗하게 닦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틈새도 더 깨끗하고요. 뒷면은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틈새를 보시면 여기는 좀 까만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쪽은 더 새하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면을 보실 건데요. 이쪽이 샤오미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세척한 부분이고 이쪽이 수세미를 이용해서 세척한 방식인데요. 확실히 앞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사이사이의 침세계라든지 바닥면까지 샤오미 전동 칫솔이 조금 더 깨끗하게 닦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전동 칫솔 이쪽이 수세미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좀 누런 색으로 때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거의 때가 다 떨어져 나가서 새심벨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굴곡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 모양같이 생긴 이런 굴곡 면에서는 샤오미 전동 칫솔이 잘 닦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연하게 샤오미 전동 칫솔을 이용한 이 오른쪽 신발이 더 깨끗하게 닦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더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전동 칫솔은 양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신발을 세척하는 데 쓰기에도 좀 돈이 아까운 면도 있고 실험은 성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동 칫솔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가루 세제를 풀어가지고 신발 세척용 수세미와 함께 틈새 부분은 오래된 칫솔 같은 특히나 폭이 넓은 이런 칫솔들을 이용해서 틈새를 닦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돈 낭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전동 칫솔로 운동화를 세척하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제품 리뷰와 다양한 영상 올려볼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